자, 문남 씨, 좀 어떠세요? 문 아니고 순남 시원해요 언니, 저요 우리 섭외 처음 왔을 때부터 뜨거워요, 아버님 고생이 많으셨네요 안 뜨거우시죠? 괜찮으시지? 운전은 아버님이 하세요, 운전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? 괜찮으세요? 재미있으세요? 운전 시 덕에 운전을 다해고 날아갈 것 같아요 저, 저 아가씨 하나 죽으려고 운전을 어떻게passen? 고마 момент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참 오늘은 아주 다른 사람éc her 그렇게 친해 내가 손이랑 얼굴이랑 만져봤는데 아니야 아 맞지 그럼 누구냐 이놈아 환영합니다 그러면 언니랑 같이 살면 안 돼요? 뭐하고 산 것 같아? 좀 조심하시라고요 어머니